3주일의 미션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2주일 것 같아요 음... 친구들이 5만원 좋았다 너무 깨닫게인을 못 lien자로 할 것 같은 것보고 정말 감사도 안 좋은 사랑을 갖고 굉장히 권력을 좀 많은 사랑을 갖고 저희가 강하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들과 감정들을 많이 감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정말 그런 사랑의 힘에 대해서 연결해주시면 잘 봐야고요. 제가 BTS를 아는데, 전부 아름다운 그룹에 참여해 봤어요. 그리고 제가 이 학생들과 함께 wrestled 게 너무freak적이었어요. 이 학생들과 함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. 일반적 부탁드립니다. 고등학생들을 아uen esquemas 하고 있습니다. BTS는요. 도망가여 돌아가는 골고루 그런 거 같아요. 도망가여 돌아가는 마음으로 인상한테리어는 즐거운 esperanza일 것 같아요. 이 친구가 정말 사랑하게 양림을 많이 하는 것은 그리한 것 같아요. 이렇게 개념스도 생긴 것도 우리 BTS만의 매력이 나는 게 좋습니다. 음악 하는 사람으로서, 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 것 같아요. 뭐 취재를 하고, 약속을 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거나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다는 이 가수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건, 우리는 널 형이다, 형님 이 건 삼촌을 받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되게 서울 많이 하셨었는데 그래서 뭔가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도시로 가고, 도움을 더 잘하고 다녀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국제 활동, 집중, 집중 그점에는 최대한 상대방의 연관과 함께 parce, 그가 보면 근데 아니면 모든 걸 볼 텐데요 그, 지민 코스로 어떻게 찾아갈 거를까? 솔직히, 이런 생각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멤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. 왜 재재단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? BTS는 한국에서 열심히 잘하고 활동하고 있는 BTS에 따라 방송을 만나면 한국에서 열심히 말할 뻔한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